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 뭐예요 라는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글 다비드 칼리 그림 안나 라우라 칸토네 옮긴 분은 서소영 출판사는 키즈 엠입니다 그림책을 제가 들고 오게 된 계기는 내용도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림이 굉장히 독특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나비같은 모기 모기같은 나비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뭘까? 엠마는 정말 궁금했어요 친구 아니타는 어른들만 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엠마는 엄마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엄마 사랑이 뭐예요? 엠마는 화분에 꽃씨를 심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죠 사랑은 천천히 피어나는 거란다 봄에 피는 꽃처럼 말이야 엄마가 대답했죠 아빠 사랑이 뭐예요? 엠마는 텔레비전을 보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아빠에게 물었죠 사랑은 갑자기 펑 하고 찾아오는 거란다 축구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골을 놓는 것처럼 말이야 아빠가 대답했죠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엠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음 사랑은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거란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엠마는 장식장에 자동차 모형을 진열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사랑? 그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잘 정비된 엔진처럼 말이야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사랑은 천천히 피어나고 갑자기 펑 하고 찾아오는 거야 케이크처럼 향기롭고 좋은 엔진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은 무슨 색이지? 어떤 모양일까? 달콤할까? 짭짤할까? 클까 작을까? 엠마는 또 궁금했죠 사랑은 색깔이 여러 가지란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저마다 색깔이 다르지 엄마가 알록달록한 꽃에 물을 주면서 말했죠 사랑은 둥글단다 아빠가 축구공을 튀기며 말했어요 사랑은 달콤하지 할머니가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랑은 아주 거대 자동차 공장처럼 말이다 할아버지가 자동차 모양의 수를 모형의 수를 세며 말했죠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이 색빛깔도 여러 가지고 둥글고 달콤하고 거대한 거라니 엠마는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럼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사랑에 빠진다 빠지면 친절해진단다 사랑에 빠진 소년들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하면 아주 기뻐하지 사랑에 빠지면 무엇이든 함께하길 원한단다 소년들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함께 축구 경기를 보려고 여자친구를 경기장에 데려가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서로 나눈단다 케이크가 한 조각밖에 없어도 기꺼이 나눠 먹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고 싶어하지 함께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으니까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 복잡하네요 너무 많은 걸 기억해야 하잖아요 꽃을 선물하고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축구 경기를 봐야 하고 케이크는 밥만 먹고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야 하고 엠마 말에 엄마가 웃으며 말해줘 걱정하지 말렴 한 번에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사랑은 저절로 찾아온단다 엠마는 곰곰 생각했어요 사랑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엠마는 엄마에게 예쁜 꽃을 선물하고 또 엠마는 케이크 한 조각을 반으로 잘라서 할머니와 나눠 먹었어요 아빠와 함께 축구 경기를 봤죠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핀 들판을 달리는 멋진 자동차 그림을 그려 할아버지에게 선물했어요 그날 밤 엠마는 사랑이 찾아오길 기다리며 밤늦도록 깨어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엠마는 사랑이 왔는지 보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았어요 엠마는 사랑이 오고 있는지 보려고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엠마가 따뜻함을 느꼈어요 엠마불이 빨갛게 달아오른 거예요 사랑이야 사랑이 나타났어 엠마 열이 나는구나 엄마가 엠마를 침대에 눕혔죠 그리고 잠시 뒤 꽃이 활짝 핀 화분을 가져왔어요 지금 막 핀 거란다 아름다운 색깔을 보렴 곧 아빠가 텔레비전을 들고 왔어요 침대에 혼자 누워있기 심심할 테니 함께 축구 경기 보자 할아버지는 엠마에게 자동차 모형을 빌려주었고요 할머니는 맛있는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엠마 멘트가 왔구나 엄마가 멘트를 데리고 왔죠 안녕 엠마 멘트가 인사를 해요 안녕 케이크 같이 먹을래 엠마가 물었죠 그리고 덧붙여 말했어요 멘트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말이야 그냥 느껴지는 거야 사랑은 느껴지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의 색깔도 여러 가지고 둥글고 달콤하고 거대한 거라니 했던 그 친구가 사랑은 느껴지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느끼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느끼도록 누군가에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